그럼 계속해서 우리 퍼포먼스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퍼포먼스입니다. 몸 잘 쓸 것 같아요. 나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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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내가 서로 다 한 잔 해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월요일은 화가 날까 녹취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붉은 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 월요일은 붉은 이니까 서로 다 한 잔 해 한 잔 해 끝까지 연기했어 오케이 마지막에 예의 있네요. 예의 있어요. 연기가 있잖아요. 연기. 끝까지 연기했어요. 솔직히 분위기 되게 좋은데. 신명나요. 박수를. 두 분 너무 좋아하세요. 저 친구는 무조건 잘됩니다. 무조건 잘됩니다. 제가 지금 23년 넘게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친구 잘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렇게 변화무성하게 저렇게 무대를 대박이네요. 김우리씨가 저 강명가원에서 나갔을 때 진짜 아무도 나를 몰랐을 때였거든요. 네. 근데 옷을 입히면서 저한테 그랬어요. 야 넌 무조건 된다 이 기집애야. 와 진짜요? 진짜요? 네 그랬었거든요. 오 진짜로. 딱 지금 너무 잘될 것 같아요.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 진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얼마나 차가운데요. 이런 평에서는 확실하죠. 분명히 가능성이 너무 있었군요.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트로트에 희망을 한 번 가져봅니다. 트로트에 BTS를 한 번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.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감사합니다.